진짜 이 특별한 전설과 함께하려 합니다. 가수가 아닌 작곡가로 이분을 모시려 합니다. 양수경 씨, 이은아 씨, 또 민혜경 씨, 이지현 씨 등등 당대 최고의 여가수들의 히트곡을 만든 작곡가 정영목입니다. 에일리는 할 말이 없어요, 저는. 최고의 극대화를 시키고 최고의 바와야트를 들려준 것 같아요. 그 사람의 슬픈 이별 이야기가 지금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다. 미련만 남겨 고투를 하느냐, 얄미운 사랑. 해가 뜨면 잔잔 바람 불렸던 사람은 내 비밤 왠지 그대가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여러분, 같이 할래요? 이 그대 마음에 하소가 머물다 떠나가는데 대화 소리키지 마